오늘 태연이에게 태연아 그리고 제시카 예이 예이 우연히 내게 다가와 우연히 내게 다가와 우연히 내게 다가와 다 안아주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건넨 말 안녕 꿈속에서만 스쳐갔던 지금 넌 내 앞에 사랑이 왔는데 그댄 떠난대 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흐르는 눈물이 말해 안녕 이젠 굿바이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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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아, 너 맨날 머리 아프다고 내 마음이 나, 너 하나야 우리 자신을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 이렇게 통해 퍼진 것처럼 불러보는 한 사람 너야 사랑, 사랑 사랑, 사랑 사랑, 사랑 사랑 잘한다 그런 약간 시크한 뒤에 느낌 그게 너무 느려지고 내가 많이 표현 못하고 잠시 빠르니까 잘 개척을 해야겠다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죠 저희는 첫사랑 첫패스 뭘까요? 첫패스 첫패스 왜요? 아 진짜 왜요? 자 뭘까요? 아이구 강아지 해외 주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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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